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비밀임시사무소를 전국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두 18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지역구 선관위와 인터넷망을 연결된 그런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공적인 기구나 단체가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기초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관위는 임시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심판관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을 예사롭게 무시하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특히 사전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엄청난 대사건임에 불구하고 야당과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소위 선관위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비밀임시사무소를 모두 182개나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공병호TV의 여러 가지 그런 방송 콘텐츠에서 의견을 남긴 분들의 그런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들님입니다. 저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국민들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무려 190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거북이들님은 실질적으로 소위 선거부정, 부정선거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듯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성기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표를 도독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든축표하지 마시고 수계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비밀임시사무소를 182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백성기님은 분명히 극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도독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다. 무려 192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민님입니다. 부정으로 재미를 본 사람은 절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무려 166명이 그렇게 찬성을 표하고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수단 확실한 수단 그동안 충분히 검증을 거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심상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3구 대선에서도 2020년도 총선과 2028년도 지방선거와 그리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선거를 조작해서 큰 재미를 본 사람들은 절대 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다음은 이동수님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선관위가 182개의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입도 뻥긋 안 하는 거라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그런 체력들이 선거 조작을 획책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코가 깨서 일체의 저항을 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준석은 동네방대 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심하게 선거 부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일체의 반항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꽥꽥 소리지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가면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본 겁니다. 이동수 님은 국민의힘이 전혀 저항을 안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것이다. 무려 142명이 찬성했고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세인 앤더 솔렌 2021 님은 답글을 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떤 이외석은 권력싸움의 상대방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자는 언제나 국민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위해서 무력봉기가 발생하는 직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들은 밀어붙이게 됩니다. 권력싸움의 상대방이 조용하고 권력투쟁에 동조하는 자발적 노예국민들이 풍부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미약한데 제가 그 입장에서더라도 제 직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182개의 그런 선관위 임시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다. 왜 야당이 입을 다물고 그다음에 양과 같은 그런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거짓을 못하겠느냐. 거짓을 한 대가, 성과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박혜리님은 80년대, 90년대 손으로 밤을 새워서 개표 작업을 하던 시절이 더 정확했고 개표에 부정 여지도 없었습니다. 개표 종사원은 주로 그 지역 교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개표 진행도 하더군요. 참 환장하겠습니다. 개표하는 시간 동안은 여야 참관인들이 등대해서 완전 그 당시에는 감시를 했습니다. 군 그 선관위원장이 그 지역 판사가 집게가 나오는 대로 곧 발표를 하면 기자들은 이 숫자를 방송사로 알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밤을 꼬박 세워서 TV를 시청하고 새벽에야 함성과 탄성이 터지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거 개표는 신속성이 중요하지 않고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계속 확대해 가는데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거에서는 가장 상위 가치가 정확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정확성과 정직성의 위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그렇고 사전투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당일 투표의 현장 개표를 원칙으로 하자 전자투표에 불리기 쓰지 말자 이런 것이 다 정확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원래의 선거의 본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카카오 특강 신임님은 알고도 부정선거 무대책인 국민의 힘은 정말 정권교체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야당이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이고 기해한 일입니다. 야당의 임무라는 것은 선거에 무결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쩌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꼭 같은 사전투표에 대한 거대한 조작을 통해서 권력 훔치기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부 의원들과 이준석과 같은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여당을 옹호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참 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물론 또 이준석이 어떻게 당대표의 당선된 것은 경선투표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불매가 가지 않습니까 지심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들이 다 지금 조작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